진짜로 사나이 산백의 가스트 리볼만트 프로렘의 컷! 헤리엘! 진짜로 사나이 산백의 가스트의 대전으로 열정을 마려퍼지만 영웅을 나눠서 깔아주는 수상의 매력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여신들갑스라는 엑스비가 오늘 토개소로 먼저 오늘 수상의 미볼만트도 이완했고 엉망이면서 사랑스러운 매력으로 예능 개수의 아이돌로서 그 인기를 생각했습니다. 네. 역시 예쁘시다고 하시려는 감스트 예능 참 잘하는 아이돌 강다니엘 축하합니다. 자 감스트 감사합니다. 감스트입니다. 이 자리에 초대된 것만 해도 정말 영광이라고 저한테 정말 부족한 저에게 큰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진짜사나이 300 최민근 피디님 장소민 피디님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진짜사나이 정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진짜사나이 특천사 멤버분들 맥돌 부대 참상락교 모든 진짜사나이 멤버분들 되게 이상한 영광을 돌리고 싶고요 라디오스타 나갔을 때도 라디오스타 역시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특히 김구라 형님 던져주신 말이 저에게 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엄마 저 손 받았습니다 아빠가 이거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담스 팬분들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를 또 MBC에 인도해주신 김병태 팀장님 김병철 피디님 감사드리고 너무 떨려서 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약간 오늘의 다행인 장애입니다 제가 이번 년도의 원어원으로서는 받는 마지막 상이 될 것 같아서 편지를 준비하는데 감사하고 표현하고 싶은데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일단 살면서 첫번째인 이불 밖은 위험이라는 예능은 제가 데뷔하기 전부터 시작한 뜻깊은 예능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요 먼저 이유나 피디님 권해봉 피디님 김혜니 원승재 전미영 김혜경 이수진 조유진 강우수 피디님 그리고 김현경 손미나 조유림 조영지 남인영 이단비 최백 승미나 홍대기 리벤틱을 공단하고 이수진 MC오프 경기장 톡톡히 이끄게 승미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네네 정말 오랜 시간 MBC 1위를 책임지고 있는 김성준씨 MC상 을 승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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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 시설명 등은 사전시상식을 시작합니다.